광주광산경찰서는 휴대폰 채팅 어플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1살 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대 여성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이들은 최근 한 달간 휴대폰 채팅 어플에서 남성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남성 14명에게서 3,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